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타로마스터 겸 타로강사 로비양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 수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. 이 수업은 총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로 78장의 카드의 디테일한 설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실존에서 나가서 상담사로서 역할을 할 때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상담의 순서라든지 질문을 정말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배열법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. 연애운, 직장운, 금전운과 같은 제가 영역별로 실전 해석 예시도 꽉꽉꽉꽉 채워 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 수업에는요. 여러분들 난이도가 없습니다. 그래서 타로 입문자부터서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모두가 부담없게 그리고 쉽게 접하실 수 있겠고 입문자분들은 제가 이제 정말 해석을 예시를 이제 들 때 실전 예시를 들 때 좀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와닿는 것을 제가 예시로 들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입문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미 이제 현업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다 싶은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도 타로마스터 등급하실 수 있으니까요. 저 로비양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수강 화이팅 하시고 수업에서 만나요.